안녕하세요 권소연입니다. 이번에 조선온담 공작소 꽃파당으로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저는 궐 안에서 권력을 가지려는 사람들 사이에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인물인 데비를 연기했습니다. 사극은 처음이라서 좀 많이 설레는데요. 조선시대 메파라는 신선한 소재와 통통 튀고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가득한 작품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9월 16일 9시 30분 첫방송되는 저희 드라마 본방사수 부탁드려요. 매주 월요일 화요일은 저와 함께 조선온담 공작소 꽃파당에서 만나요. 안녕